네 안녕하세요. 111의 정보관리기술사 하예진입니다. 방금 전에 안드로이드의 대표적인 취약점인 스테이지 프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은 iOS의 가장 대표적인 취약점인 널포인트 역참조 취약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널포인터 역참조 취약점이란 널포인트의 원래는 널포인트에 어떤 값을 대입하려고 할 때 발생되는 취약점인데요. 이게 C나 C++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에러예요. 근데 iOS에서 특히 동영상 재생만 해도 시스템이 재부팅되는 현상을 가지고 이런 취약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제 iOS에서 또 대표적인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널포인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가리키지 않는 포인터로 이런 대부분 운영체제에서는 널포인터를 메모리의 첫 페이지 주소 0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접근되면 보통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된다고 합니다. 널포인터 역참조 취약점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iOS에서는 iOS 버전 8에 64비트 이상의 제품 또는 아이폰 4S, 아이패드 터치 5 제네레이션, 아이패드 2 이후의 제품 이러한 애플의 대표적인 제품들이 이제 널포인터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동작으로 취약점이 실행이 되냐면 MMS나 브라우저 등으로 특정 파일을 실행을 하면 커널에서 크래시가 발생하면서 리부팅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돼서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널포인터 역참조가 어떻게 동작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트형 포인트 P에 주소 0을 접근하는 포인터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이라는 값을 할당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운영체제에서 세그멘테이션 결함이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널포인터 디레퍼런스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발생하는 예외사항을 추후 공격을 계획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해커가 의도하는 임의의 코드를 실행시키거나 재부팅시키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널포인트 역참조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성 응용 프로그램이 시스템 권한을 사용해서 임의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iOS 위에서 봤던 버전에서 발생했던 가장 큰 현상인데 악성 동영상을 재생하기만 해도 iOS가 재부팅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제조사의 공식 확인 결과 패치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널포인터 역참조의 대응 방안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이러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정보보호를 고려하고 시큐어 코딩을 도입을 하는 등 이런 체계적인 정보보호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하고 제품 판매 후에는 신속한 패치를 고려한 아키텍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용자 관점에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불분명한 의심스러운 동영상을 재생금지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기본적인 보안을 지켜주시면 이러한 취약점을 대비할 수 있고 보안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취약점을 안내하고 피해 사례 전파 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널포인터 역참조 취약점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안드로이드와 iOS의 대표적인 널포인터 역참조 취약점과 스테이지 프라이트 취약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두 개의 비교에 대해서도 가끔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앞에 꿀닭과 이 앞에 스테이지 프라이드 쿨닭과 널포인터 역참조 취약점에 대해서 한 번씩 보시고 나름대로 어떠한 비교를 해야 할지를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은 답안을 쓰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